리바운드의 데이비스 리바운드의 데이비스 직접 공격 포트로 올라왔습니다 타일럿 데이비스! 원앤덕! 타일럿 데이비스! 이것이 AD와 흡사한 장면이에요 지금의 모습 보셨어요? 백드리블 스위가 스틸하는 모습을 드리블을 백드리블로 재끼도 완벽하게 선구시까지 아, 멋있었습니다 세바운드 2번을 이현민이 주워 들었습니다 이현민 넓게 끼워주고 AD럿 데이비스! 자체를 견뎌! 이현민은 상당한 점프력을 보여줬어요 패스발리를 못 파묻었는데 넉덕하게 되네요 패스발리 점프력이 좀 뒤로 가지 않았나는데 역시 좋은 탄력을 이용해서 멋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점차까지 높아집니다 이번에 길게 원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곧 김현민이 골앤돔! 김현민! 성수막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년 날씨 입점 김현민 선수가 저 러닝스템 잡을 때 아, 떡을 씌우시구나 생각이 났습니다 네 7점 차 전납한 공포 최고 가드를 그리기 위한 경쟁이 침화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플레이입니다 지금 상당히 패스가 높지 않았나 생각을 했거든요 백선수의 선수의 높이를 볼 수 있는 그런 득점 장면이었어요 KBL도 운영한다고 또 어시스트를 벗는 허운우수였습니다 골앤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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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앤돔!